얼굴을 보여주세요. 이분은 바로. 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? 배우 같아. 이분은 바로 드라마 용팔이 청춘 시대에서 주목을 받았던 떠오르는 블루치 배우 박혜수 씨입니다. 배우지? 배우야?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? 당신의 한숨 그게 비리게 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. 내가 안아줄게요.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.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걸. 이제 다른 생각은 나요. 깊이 숨을 쉬어봐요. 그대로 내뱉어요.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? 당신의 한숨 그게 비리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. 내가 안아줄게요. 정말 수고했어요. 내가 안아줄게요. 예쁘다. 회전목마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박현승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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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